지금부터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개선되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과정은 그렇게 고된 과정이에요 뭔가를 기능을 추가하면 그 기능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호작용해서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냐면 이렇게 했더니 점과 점점이라고 하는 컨텐츠와는 상관없는 스캔DI를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노출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얘와 얘를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아주 쉬운 방법은 우리가 i의 값을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스캔DIR은 대부분의 경우에 점과 점점을 제일 먼저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얘를 i를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결이 쉽게 됩니다 그런데 스캔DIR이라는 저 함수가 꼭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점과 점점을 우리한테 줄 거라는 확신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는 적용되지만 다른 데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그럼 어떤 방법이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냐 이 Y문 안에서 만약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순서에 따른 항목은 얘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저 부분에 들어 있는 값이 점이나 또는 점점이 아닌 경우에 이 코드가 실행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야 비로소 비교 연산자가 나오겠네요 여기서 대시 점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좌항과 우항의 값이 같으냐에 따라서 true와 false, 즉, 불리언이 되는 표현식인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좌항과 우항이 같으냐가 아니라 다르냐예요 헷갈리죠? 그때 사용하는 비교 연산자가 느낌표 equal입니다 느낌표 equal은 양쪽 항의 값이 다를 때 참이 돼요 같으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즉, equal 두 개와 느낌표 equal은 서로 정반대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만약에 여기에 담겨있는 값과 값이 점과 다를 때의 이 코드를 실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실행해 보면 어떻게 돼요? 짜잔! 점은 무시하게 됐죠 근데 점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아름답진 않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여기 있는 이 점을 두 개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이 하나 인 경우와 점이 하나가 아닌 경우와 또 점이 두 개가 아닌 경우에 실행이 되겠죠 실행해 볼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물론 PHP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법들을 여러분이 좀 더 고급스럽게 활용하면 우리 아직 안 배운 것들 여기 있는 코드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음 제가 영어를 정말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영어로 말을 어... 못 만들어요 부끄럽게도 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단순한 몇 개의 단어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단순한 문법이나 단순한 어휘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거대로 충분한 수련이 필요합니다 코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배운 최소한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세련되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물론 여러분은 이게 세련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것도 지금은 힘든 상황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더 많은 것들을 배우려는 욕심이 자꾸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세련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건 수련이 필요하고 그것도 실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쓸데없는 코드들 정리 좀 하고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우리 수업의 정상에 도달하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제가 새로운 항목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뭐였죠? 예를 들면 git을 추가해 볼까요? git을 추가하고 git is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git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예 즉 데이터라고 하는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더 이상 index.php가 아니고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글을 파일로써 추가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아무리 많은 웹페이지도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html만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생각했을 때 지금은 완전히 혁명적 변화를 겪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곰곰이 우리가 무엇을 해냈는지를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수업의 정상이거든요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하산하는 과정을 쭉 예 진행해 봅시다 site 조명 데이터라는